두둑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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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진짜로 거꾸로 친 건데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피아노으로 유명한 영상 두개를 준비했는데 당황을 하고 싶어서 오늘 모셔왔습니다. 첫 번째 영상 두둑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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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다시 볼게요. 어떻게 된거지? 아 하하하 네 이거 아 아 저거는 실제로 뒤집은 걸 보고 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면서 오른손이 치는 걸 왼손이 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분은 계속 오른손만 다른 음으로 쳤잖아요 치다가 결국에 이상하다고 알아챈 거지 뒤집은 악보를 실제로 보고 친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것 같네요 너무 떨려서 거꾸로 운지 모르고 아니면 웃기려고 선생님께서는 직접 진짜로 안 거꾸로 운여까요? 거꾸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? 이거를 그냥 한번 쳐볼게요 원래대로 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진짜로 뒤집어서 치면요 일단 맨 끝이 앞이 돼요 이렇게 시작하지가 않고 여기가 앞이 되고 이게 왼손이 오른손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로 거꾸로 친 건데 아까 그 할아버지는 이거를 음만 바꿔서 쳤잖아요 이거는 전혀 거꾸로 놓은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으악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주